오빠! 왜 그래! 문 연다! 평주로 도착했습니다. 평주도 굉장히 세 보이긴 한데 정혁이 방을 보니까 이런 몇만 원이면 다 자지러질 거 같아요. 그래도 여사 아니겠습니까? 자, 신호선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갑니다. 잠시만요. 오빠, 나 왔어! 문을 열어놔! 오빠! 오빠, 오빠 씻어? 아, 뭐야! 왜, 지가 오라고! 왜 씻냐고! 왜, 지가 오라고! 자리 잡니다! 오빠, 이리 와! 먹는다! 왜, 오빠! 아! 아! 아무거나! 누군의 야야! 아! 언니, 너무 그렇게 돼! 난 엔스탄하는 것 없습니다. 아! 아니, 다 안된다! 다 안된다! 아! 아! 왜 이렇게 가르쳐지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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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씻어 아 빨리 씻으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오빠 집에 누구 있어? 빨리 나와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오빠 빨리 나와 어? 뭐지? 이거 가지라고? 나 가진다 나 가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빠 빨리 나와 아 아니야 오빠 빨리 나와 아 아 아 아 오빠 빨리 나와 아 이거 집 이상해 오빠 아 아 아 왜 그래 왜 그래 아 아 아 어 문 열어도 돼? 문 연다 오빠 오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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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,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형, 지금 내려갔거든? 현주? 형주서 울어, 형 시간 좀만 떼어 봐 내가 전사화 작업 좀 할게 나 또 화장실에 숨어 있을 거야 여기 다 울어 그리고 또 치워보자. 이것도 치워보자. 또 치워보자. 또 치워보자. 또 치워보자. 또 치워보자. 또 치워보자. 아니 뭔 소리야. 또 오버니 발전파. 아니 뭐 왜 왜 이렇게 빨랐어? 나 집에 뭐가 있다고. 안 들어갈래. 밖에서 먹으면 안 돼? 빨리 들어와. 충고가 와야지. 나가지. 왜? 집에 뭐가 있다고? 여기 들어가 봐. 여기에서 막 손... 아니 나 계속... 갑자기야. 언니가 더 시켜서. 아니 나는 오빠랑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. 오빠가 씻는다며. 뭔 소리야? 뭐 짐이 뭐가 난장판이래? 그대로 막 나갈 때... 아니 여기서 오빠랑 계속 나랑 얘기를 했다?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나한테... 아니 오빠가 나한테 이것도 먹으라고 했어. 너 어디 갔지? 어? 뭘 먹으라고 그래? 어? 왜 그래? 뭔 소리야? 여기 뭐... 여기 뭐가 있었다고? 아니 여기서 계속 내가 오빠가 넘어진 거야. 뭔 소리야? 여기 뭐가 있어? 말한 거 있었다니까 오빠. 뭐 화장실... 들어가 봐. 아 나 집에 혼자 있는데... 아니... 왜 그래? 아니 오빠가 여기서 얘기했다니까. 어rá... 왜 그래? 이쪽으로 봐... 이쪽으로 봐. 여기 나아서 거기! jej 나와 또~~~ 야 진짜 누구야? 알았어 알았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나가서 먹지 왜 쟤 춥 거야 춥어 현지야 야 얘 안 쫀대 왜? 무서워 안 무서워 아 선배님 왜 그러세요? 진짜 너네도 여자네 여자라는 걸 어필은 됐고 이제 신랑 깡부했어요 근데 이건 진짜 구라예요? 여기서 소리 나는 거? 여기? 여긴 안 했어? 거기서 화장실? 그러니까 화장실에만 쓰잖아 비꺼가 지갑? 안 먹겠네 지갑? 밥 먹으러 가자 나 어린이들 지금 보고있게 부서올 내가 할 걸 생각해도 된 거야